게이밍 노트북 고성능 게임 출시에 따라 다양한 성능의 제품들을 빠르게 선보이는 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인 MSI G262 6QC 코브라는 새롭게 개발된 인텔 6세대 Skylake i7-6700HQ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욱 향상된 성능 및 3D 그래픽 성능을 자랑합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GTX 960M 그래픽카드와 최신 DDR4 메모리를 지원해 고성능 게임이 가능합니다 G262만을 위해 설계된 PCI, SATA 콤보 인터페이스로 훨씬 빠르고 쾌적한 컴퓨팅 라이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